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사회문화킬러특강이라는 강좌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자 오리엔테이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사회문화킬러특강 부재 고난도 유형분석특강 뭐 고난도 기출문석특강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난도 기출문제가 도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문화에서 도표도 있지만 뭐도 있다 개념도 있어서 제가 책을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도표킬러특강 교제와 그 다음에 개념킬러특강 교제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교제는 두 권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도표 부분과 개념킬러 부분 강의에서 두 개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도표 강의를 따로 하시죠 물론 저도 그래 왔습니다 표협학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종로에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자 여러분들 사회문화 20문제 중에 도표 문제만 틀리네요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도 겁나 틀려요 개념 문제들 중에서도 정답률 50% 미만 문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해야 돼 여러분들 최상위권이 되겠죠 그래서 도표킬러 뿐만 아니라 개념킬러까지 같이 진행하는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누가 들어야 되는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강 대상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한번 끝낸 친구들이어야 돼 개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겨울 동안에 개념을 한번 다 닦았어 나는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하는 수험생들 이분들을 원해요 만약에 뭐 처음 그냥 처음 사회문화는데 이거 듣겠다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기본 개념은 한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고난도 기출 유형 분석이에요 자 EBS 문항들도 조금은 있어 근데 뭐 문제의 97, 8%는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주로 그것도 교육청 기출 문제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어떤 기출 문제냐 바로 평가원 6월 평가원과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 어차피 수능 출제 기관은 평가원이에요 평가원 기출 문제가 레알 기출 문제야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야 기출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연계 교제 문제들도 아 쉽게 제껴낼 수 있어요 물론 연계 교제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연계 교제는 무슨 차원에서 중요하냐 신유형의 문제 자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연계 교제 당연히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 이런 식으로 유형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네 참신한데? 이런 거 빌려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런 측면에서 연계 교제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기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계 교제를 가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기출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킬러 특강에서는 기출 위주로 갑니다 물론 나중에 여름쯤에 가면 단원별 모의고사라는 강좌로 여러분들께 찾아 뵐 텐데 그때는 이제 연계 교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일단은 고난도 기출 그냥 전안도 문제는 안 하고요 고난도 기출을 단원별로 다루가도록 하는 강좌가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 당연히 하위권 친구들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인데 상위권을 지향한다 한 4, 5등급 4등급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난 1등급 받고 싶어요 또는 1등급은 1등급인데 계속 1등급을 안정적으로 원해요 난 1등급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런 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도표와 관련된 문항들 도표 문제는 대부분 다 정답률이 50% 미만이죠 그래서 도표 문제들 도표 킬러 문항들 그 다음에 개념 문항들 중에서도 정답률이 50% 언저리거나 정답률이 20% 30%대의 문제들도 덜어 있어요 그 문제들이 각 단원별로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원별로 다 때려 넣었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도표 킬러는 한 도표와 관련해서는 도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가장 어려운 심화된 내용 어려운 유형들까지 접근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적어도 9강 50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9강 많으면 12강 정도로 도표 킬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9강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제가 문제를 좀 더 풀어드리면 10강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개념 킬러 이 파트가 이제 한 5주 정도 그러니까 15강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거 한 10강 이렇게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20강 좀 넘어서 25강 50분 기준으로 해서 25강 전으로 제공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표도 확실히 한번 기출 분석하고 그리고 또한 개념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다는데 그것도 정복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반수생들 이미 작년에 사회 문화를 한번 공부를 했어 나름 성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해야 돼 그런데 이미 11월 수능 치르고 나서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오면서 몇 달 지나면은 역시 사람의 기억력이란 건 완벽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잊어먹은 것도 있고 좀 가물가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반생들 시작할 때 그렇다고 개념 완성반 강좌를 처음 끝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때 선택하시면 괜찮습니다 스피디하게 개념 정리도 되거든요 책 내용의 스텝 1마다 특히 개념 부분은 스텝 1마다 OX 문제들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 OX 문제 주관식 문제 넣어놨는데 그걸 통해서 개념 정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스피디하게 개념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할 거예요 썰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썰 되게 유행하잖아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재민에게 썰 없어 공부만 할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와요 썰 풀어달라 그러면 저 못합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반생들 스피디하게 꼼꼼하게 개념을 다 정리하고 싶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도 같이 정리하게 될 거예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녹화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장 강의로 그동안에는 많이 제공해 드렸었는데 이번 킬러 특강 강좌는 스튜디오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강의를 진행하기가 좀 도대체 언제 개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정이 되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현장 강의한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현장에서 보면 너무 잘해 녹화를 하잖아 나는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겠어 인강 친구들 위해서 근데 현장 친구들 다 알고 있어 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현장 강의를 녹화하면 개판이 되죠 그래서 아예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지필하면서 수업을 이걸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걸 다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사실은 좀 고생스럽죠 스튜디오 강의하면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풀이 강좌에는 좀 더 적합하지 않냐 해서 스튜디오 강의로 이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녹화하냐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그러니까 어떤 주에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한 번만 녹화해 그러면 업로드는 어쨌든 목요일쯤 될 거예요 또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최소 3강씩 제공이 되다가 또 어떤 경우는 이번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2달 되네 그러면은 이틀 찍으면 한 6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3강에서 6강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5강이 제공될 거고요 오늘 이거 녹화하는 시점이 4월 2일인데 4월 한 7, 8일 정도에서 첫 녹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쯤부터 해서 그러니까 4월 둘째쯤부터 해가지고 업로드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은 한 6주, 5주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완강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데 또는 나중에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간고사를 할지 기말고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할 때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좌 어쨌든 6평 전까지는 완강을 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책은 이미 나왔어요 제가 이미 써가지고 요즘 수업이 별로 없으니까 책은 미리 쓰게 됐는데 어쨌든 자 녹화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강의 목표 이미 뭐 수강 대상에서 다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자 도표 킬러 특강을 통해서는 뭘 목표로 하느냐 내가 화려하게 문제, 선생이 화려하게 문제를 푼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도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 보자 어차피 시험장에서 선생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되잖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도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념 킬러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해 사형 난 도표 집어 도표 말하면 돼 자 여러분들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 문화 20문제 중에 기존에 18문항의 개념 문제들 두 문항의 도표 문제 있어요 자 배점 따져볼까요 자 전통적으로 도표 문제 두 문제 배점 얼마일까요 어차피 아무리 어려워도 3점짜리지 근데 그러면 둘 다 3점짜리인 것 같잖아 아니에요 하나는 3점 하나는 2점이에요 그래서 5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도표 배점 5점입니다 그러면 도표 5점 날라 가더라도 개념 문제 18문제만 잘 맞춰도 45점이에요 2등급은 나와요 1등급 만점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이걸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잖아 일반적인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 시험장에 가잖아 수능 시험 그러면은 당연히 18문항 이거 풀고 도표 2문항 풀죠 이 18문항 푸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살짝 봐봐봐 활자가 얼마나 많은지 텍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문제가 긴 지고 복잡한지 조건이 많은지 개념 문제 18문항 푸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개념 문항 18문항 다 풀었는데 한 25분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고 나서 도표 2문제 풀려고 하잖아 풀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미 시험장에서 딱 5분쯤 남잖아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바운스 바운스 얼마 남았는데 마킹도 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2문제 못 푸는 경우가 허다허다허다해 도표만 뒤집다 팠는데 도표를 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면 안 돼 얘를 빠르고 정확하게 개념 문항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 제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표 2문제 푸는데 길면 한 10분 넘어간단 말이에요 짧아도 한 10분이고 길어도 한 15분 이렇게 돼 엄청 걸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와 이거 굉장히 어렵다 소거법 적용해가지고 그래야 가까스로 한 문제는 한 3, 4분이 이렇게 걸리지 10분 이내로 푸는 분들 거의 없단 말이에요 도표 2문제 그러니까 이건 20분 정도에 풀어야 돼 빠르면서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빠르면서 정확하려면 개념 확실히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개념 암기 대충 이해가 아니라 확실하게 암기 그다음에 유형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문제의 출제 유형 문제의 취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고득점으로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빠르고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이 도표 특강 도표 특강에만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도표 특강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개념 킬러 특강에 제가 같이 제공한다는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18문항 중에 18문항 중에 4, 5문제쯤은 정말 개념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답이 안 나와 1번하고 3번 중에 답인 것 같은데 뭐지 막 헷갈리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18문항 한 문항당 거의 1번 안에 이렇게 딱딱딱 해결해 가는 거지 그래야만이 또 이 도표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 킬러 특강 말고 개념 킬러 특강까지 같이 진행한 걸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률이 왜 낮았을까 어이없는 이유로 낮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이없는 이유라도 그거 찾아보고 또 뭔가 내용이 뭔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었거든 찾고 대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꼼꼼하게 개념을 복습할 거예요 자 도표 개념 킬러 교재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아이고 재채기하면 좀 요즘 그렇죠 당연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소리 질렀네요 이따 여기가 스텝 1이 바로 공포의 OX 게임과 주관식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걸 통해서 매 단원마다 사회문학 교과서 5단원인데 매 단원마다 필요한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집중 분석 문항 정답률 50%도 안 되는 와 개념 문항 중에도 그런 문항들이 있거든 50% 던저리거나 집중적으로 분석 스텝 3에서 복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까지도 같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회문학 킬러 특강 도표뿐만 아니라 도표도 중요하고 도표 킬러에다가 개념 킬러 특강까지 진행해서 고난도 기출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개념도 꼼꼼히 정리해서 30분 이내에 충분히 20문항을 모두 다 풀어 제킬 수 있는 제킬 수 있는 풀어 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좌이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개념 강의가 물론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문지풀이 강좌에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끝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연습 같은 거 많이 안 하더라도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해야 되지만 정말로 자부하는 강좌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강의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강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문학 킬러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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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